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월 18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리아 8장 말씀입니다. 23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8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또 그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출해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근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사람이나 짐승을 부릴만한 품값이 없었으며 사람이 자기 원수 때문에 안심하고 나다닐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부를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남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며 서로 해할 음모를 꾸미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찾아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도시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즉시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아 그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래 나도 가겠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능한 나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10명의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과 함께 가겠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스가리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리아 8장 말씀입니다. 이 스가리아 8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리오 왕 4년, BC 518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BC 518년은 수룩바벨이 포로 귀한 때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520년부터 516년이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518년도의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복구의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다른 면에서 보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재건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말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그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그런 중간적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8장 말씀은 어제 그 7장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기억하기 싫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금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스카리아 8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 주시는 메시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거의 중간 때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일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될 만한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되겠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될 때에도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7장 말씀에도 그렇지만 19절 말씀에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번의 달에 금식해야 되는 이 달에 과연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야 될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있는 이 금식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 왕 때 그러니까 BC 586년에 그 누부감네살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게 네 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불타버린 달이라고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월 달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임시 총독으로 왔던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달 열 번째 달에는 이 누부감네살 군대에 의해서 바로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누부감네살 군대가 거의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위를 하고 있다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공격을 하기 전에 포위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누부감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된 그날을 기억하라면서 금식한 것이 바로 열 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달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날이 그 달이 결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는 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달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달, 금식을 이제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과 낭망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그 달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그런 절기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일까요? 오늘 이 8장 말씀에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1절부터 시작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빠짐없이 매절마다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믿었던 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도 저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일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제가 이 스가리아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 9절마다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왔는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한지 하나님을 믿게 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시간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고 실향생활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못할 것 없는 그런 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뭐를 하든 다 믿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들이 점점점점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점점 우리 부모님은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하는 실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흉내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약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가까이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렇게 믿어왔던 100% 완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님을 깨우쳐 나가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오늘이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기쁨과 희락과 희망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힘든 하루를 예상할지라도 그 힘든 하루를 기쁨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그 시간 시간을 넘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하루 순간순간 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좌절되고 너무나도 낙망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 하지만 고백한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육체적인 그런 안의와 안식과 평안함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다른 신과 똑같은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아멘 아멘